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코바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양복기술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려면 술, 담배를 하여야 교재도 하고 사회의 이론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술과 담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직장생활 시절을 접고 저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를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저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젊은 청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을 보시며 신앙이 아름답다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시내에 나오실 일이 있으면 꼭 제 사업장에 들리시거나 하였습니다. 저의 사업장에서 제가 술과 담배를 하던 모습을 목사님께 여러 차례 들켰습니다. 이런 것이 마음의 가책이 되어 목사님을 찾아가서 술, 담배를 끊고 난 후 다시 교회에 나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술과 담배를 끊을 힘을 주시니 주시는 그때의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느라고 약속은 하였지만 마음의 짓으로 고심할 때에 신앙을 지도하시던 가까운 분이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면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온다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술, 담배를 끊기 위하여 새벽 기도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할 때 23일째 되던 날 마귀가 제게 나타났습니다. 담배를 가지고 나와 화로 불을 붙여 피우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연기를 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나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 물러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니 모두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오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되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사업장에 나가 평상시와 같이 손님들이 담배를 줄 때 습관적으로 손이 나갔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담배를 피려고 하면 재채기가 나고 똥냄새가 나서 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끊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아니면 음행입니까? 탐심이나 도적질입니까? 아니면 분노와 짜증입니까? 교만입니까? 비난이나 속임수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마귀로 붙어온 것이고 여러분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죄를 버리고 죄를 끊고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고루간 진짜 신자로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고바울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기지였습니다.